노래 들어볼게요 recognizing the idea of 제가 한번ISM을 입クle during this long time lasへ 그런지 제가 충ド Esc Nab 올해 출연하고 이 노래 불렀다 목 안풀릴드로 했다가 망해서 saga 학교는 계속 잠적하면서 그러는 게 없어요. 뭐 할 거예요 나중에? 일단 대학을 붙어야죠. 안 붙으면 일단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일단 붙어야죠.